네 일단 오늘만 봐도 아까 대기실에 인사로 왔는데 저도 모르게 첫 인사가 아 드럽게 잘생겼다 진짜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. 뭘 감사해요 바로 그걸 받아보고 어떡해요. 동화 하늘은 밤에 바람이 불해 다시 이 불음 영화? 저는 항상 애들이 뭐 생각하면 오 베이비 둘 중에 거의 노 오 베이비 세 개 그냥 오 노 노 베이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갑자기 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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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참 잘 웃겨 영화 다음 영상 보세요 다음 영상 뭘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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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겠지 뭘까 다음 영상 많이 봐주세요